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기자들이 발로 떼어서 작성하는 그런 탐사보도는 특정 산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그런 일들이 나라 전체로 어떻게 퍼져나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분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과 시야를 제공하는 것이 잘 쓰여진 탐사보도입니다 2020년 1월 11일자 매일경제는 무너진 케이패션 동대문상가 20% 공실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동대문 의류상가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대문 패션 생태계의 위기입니다 동대문 패션 생태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 중심에는 의류 도매상이 있습니다 도매상의 위기가 심각한 현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도매상은 봉제업체, 물류업체, 디자인업체들과 유기적인 그런 생태계를 행성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중요 원인은 경기 불황,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상승 그리고 중국산 저가제품의 공세 한국의 제조업체를 만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그런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동대문 패션 상가의 위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류 도매상의 수입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동대문 상가에서 의류 도매상을 해오신 한 분은 10년 전과 수입이 거의 비슷하다 종업은 3명을 다 내보내고 부부가 함께하고 있다 20년 만에 가장 최악의 그런 상황인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매시장 매출 순위에서 하위 80%는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세 번째입니다 공실률이 급증합니다 도매시장에는 공실률 지금 현재는 대개 2019년 6월 기준으로 해서 18.4% 정도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만 1215개 공간 가운데서도 공실은 2069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가별로는 대개 한 10에서 30% 공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역대 최고치의 수준의 공실률을 자랑할 전망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임대료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개 30% 줄었습니다 3년 전에 비해서 전통시장의 월 임대료는 1층에 대개 70만원 80만원대 2층에는 대개 50만원대 3층에는 10만원대가 행성되고 있는데 3년 전에 비해서 대략 30% 감소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봉제업체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대개 전년 대비 30% 정도의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봉제업체의 현황은 매년 한 10% 정도가 폐업을 하게 되고 나머지 대부분 업체들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연쇄적으로 관련 업종의 타격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봉제업체, 디자인업체, 원단시장, 물류서비스시장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다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박훈산업연구원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동대문 상가만 하더라도 관련 종사냐만 20만 명이 넘는다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일을 하는 분들이 대개 20만 명이면 4인 가족 같으면 80만 명, 3인 가족 같으면 60만 명 정도의 생계가 바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동대문 패션시장의 중심은 도매상의 일종의 하나의 경기지표를 나타냅니다 도매상의 매출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바로 위기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도매상이 업종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도매상이 그냥 수입사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량 규모는 전체 물량의 20에서 30% 지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70%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지 그레처의 디자인을 전달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국내보다도 30%여 싼 비용으로 옷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산이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중국의 원단을 사용해서 중국의 현지에 주문을 해서 그렇게 해서 수입하는 그런 도매상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건비 급등이 큰 역할을 했다 국내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중국이 3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물건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일부 상인들은 온라인 시장의 문을 두드리겼습니다만 온라인의 특정 디자인에 올라가는 순간 바로 실시간으로 중국이 뺏겨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한동안 물밀듯이 밀려왔던 중국 수요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큰 계기는 2017년 사드 파동이 가장 큰 계기였습니다만 디자인이라든지 원가 면에서 한국산이 중국산하고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바이어들이 동대문을 찾는 그런 빈도도 낮아지고 오더라도 과거에는 100장을 주문했으면 지금은 10장도 주문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중국발 위기는 갑자기 닥쳐오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왔다는 이야기죠 이미 2006년만 하더라도 광저우가 동대문 시장이 10배 정도가 넘었고 도매 상점만 30만 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동대문 패션 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그런 경범이 울렸습니다만 인건비 급등과 차별화되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몰락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참 컸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9% 오른 8,350원이었고 올해는 이보다 2.9% 오른 8,590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이상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상가 전체가 가라앉으니까 중국의 온라인 시장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는 왕쿵이라고 하죠 라이브 방송통을 통해서 제품을 소개하시는 분들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매년 천 명 정도 동대문 패션 상가를 찾아서 실황 중계도 하고 어떤 제품을 밀기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 숫자가 200명에 30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게 다 가라앉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일경제 신문기사를 요약해서 동대문 상가의 패션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동대문 상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업종은 다르지만 한국 제조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유사한 상황일 것이고 그게 전국 단위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변화를 잘 담아낸 것이 바로 동대문의 패션 상가의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세상은 낭만이 아니고 밥그릇을 두고 싸우는 거죠 누가 더 싸게 더 좋게 더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일자리는 한국에 머물 수도 있고 그 다음 중국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동대문 패션 생태계의 몰락이란 것은 한국의 일자리 20만 개 직접 일자리만 20만 개입니다 20만 개가 고스란히 중국으로 이동한 것을 뜻하는 것이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20만과 관련된 거의 한 80만 이상 정도의 생계가 결국은 중국이 가져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일자리가 고스란히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총성 없는 전쟁이 바로 비즈니스의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